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가 더 넣고요 이건 얌얌 먹은 거예요 아~! 얌얌 어떤 거를요? 자주요 자주요? 자주 몇 개 먹을 거예요? 하나만 하나만 먹을 거예요? 두 개만 먹을 거예요 엄마는 몇 개 먹을까요? 엄마는 이것만 그게 몇 개예요? 이거만 그거만? 요거만? 네 이거 몇 개예요 이거는? 세 번이에요 세 번이에요? 그럼 엄마는 자두 세 개만 먹을까요? 네 다으리는 한 개? 두 개 두 개요? 아니 아니에요? 아니요 엄마는 같이 이거 이거? 이거 몇 개? 요거? 이거 몇 개? 엄마랑 같이 엄마랑 똑같이? 응 이거 몇 개예요 그러면? 아 이거? 응 응 응 응 세 번 세 번 세 개 자두 세 개 세 개 세 개 먹을래 엄마 자두 먹을래 엄마 자두 찾아볼게요 자두가 어딨냐 다은아 엄마 자두 찾아볼게 일단 기다려줘 헉 四jing 아 귀여워 gard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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こ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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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동실에 넣고 직접 넣어주세요 물을 넣어서 쪼금을 넣고 잘 넣어둬더니 대파 물을 넣어주세요 부터 야채를 넣어주세요 잘 넣어주세요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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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지저분 미니저분 꼬마시도 계란물 아침에 아침에는 이렇게 점점 지금 한건 하루에 있긴 한데 그래서 다Spot에 그냥 맨ène 또 죽일 때까지 기다리고 아무래도 너무 쉽게 잡지 않아서 배고파는 진짜 진짜tschaft어 내가 어깨가 되었는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